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뉴스 전달하실 때 이 머지포인트라는 이야기 요즘 많이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최근에 많이 했죠. 네, 그렇죠. 이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할인 결제 서비스 머지포인트의 갑작스러운 판매 축소 결정으로 지금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환불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당국의 책임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 머지포인트라는 게 뭔지 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슈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내 이야기다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반대로 머지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머지포인트가 뭔지 정리부터 해볼까요? 머지포인트는 지난 2018년에 출시된 전자결제수단입니다. 대형마트 그리고 편의점, 음식점 등 전국에 6만여 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 인기가 있었냐? 결제수단인 포인트를 이용하면 20% 싸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만 원어치 포인트를 8만 원만 주고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머지가 뭔지 몰라? 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화제가 됐고요. 하루 평균 이 앱 접속자가 20만 명, 누적 가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포인트 발행만 지금까지 1천억 원대로 추산이 될 정도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할인 혜택이기 때문에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상품인데 20%나 싸게 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큰 할인율이 가능했을까요? 100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산다. 정말 싼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이런 제휴 포인트나 상품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해당 서비스 업체와 가맹점이 대략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머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할인 금액을 대부분 본사가 전부 부담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도 손해볼 거 없으니까 확확 늘어나고 소비자 역시 싸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본사가 전부 부담을 한다고 하면 업체의 부담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도대체 이 회사는 어디에서 수입을 얻는 구조죠? 이렇게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하면 모두가 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20% 할인 혜택이라는 것은 고스란히 머지 플러스라는 기업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맹점의 판촉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머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수료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쿠팡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왔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용자 수가 돈이 되고 또 투자 유치에 기반이 되다 보니 초기 이용자 확보에 막대한 적자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확 줄인 이유는 뭘까요?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에 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복잡한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두 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머지포인트 같은 전자상품권을 발행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머지포인트 운영사는 상품권 발행업으로만 돼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전자금융업자가 되면 고객 보호 의무라는 게 생기는데요. 회원 예치금을 외부에 맡기고 또 지급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미사용 금액의 20%는 자본금으로 보유를 해야만 합니다. 부도가 날 때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인데요. 하지만 이 업체는 지금 금융당국 지적에도 상품권 발행업체로 남겠다며 감행업종을 음식업 하나만 남기고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머지플러스가 사업을 한 지 2년이 넘었고 또 가입자가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덩치가 커졌거든요. 그런데 전자금융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게 가능한가요? 금융당국이 과연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냐. 책임론이 지금 솔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영업이 방치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머지플러스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아서 우린 모니터링을 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독권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모니터링이 부실했다는 책임 이건 피하기 쉽지 않은 게 자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 머지포인트를 사놓은 소비자들은 제대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 할인이니까 많은 분들이 샀겠죠. 그런데 못 쓰게 된 상황입니다. 업체 본사에다가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 끝없이 몰려들면서 몸싸움의 고성까지 기본으로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사태 이후에 회사 측은 환불을 신청하면 순차적으로 90%를 환불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소비자 가운데 일부는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을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어느 정도의 돈을 돌려받았는지는 아직까지는 회사 측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머지포인트 측 환불해 준다면서도 몇 명한테 환불해 줬는지 또 얼마를 환불해 줬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앞으로 어떤 식의 일정이 있는지 이런 걸 전혀 고지를 하지 않고 있으니 글쎄요. 신뢰하기도 힘들고 불안감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투명하지 않은 환불 방식의 항의를 하면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접 포인트를 산 고객뿐만 아니라 이 포인트를 받고서 장사를 해온 자영업자에게까지 피해가 가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머지포인트는요. 지난 11일 밤에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확 줄이겠다는 공지를 기습적으로 올렸습니다. 보통 이런 건 한 달 뒤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기습적으로 올린 거죠. 금감원의 지적을 받고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제휴관계를 발빠르게 끊었습니다. 여기 문제 있겠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미처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요. 결국 몇몇 가입자가 남은 포인트 이게 쓸 수도 없는 그런 셈이 됐으니까 폭탄 돌리기 식으로 결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도 자영업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머지포인트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그냥 결제를 받아줬던 거죠. 문제는 이번 사태로 이외에 가맹점과 머지플러스 간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때입니다. 이럴 경우에 그 피해가 M1 가맹점에 지금 모두 다 떠넘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수습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마련된 게 있습니까? 금감원은 지금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고 또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불업체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사례를 파악을 하고 또 점검할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용자와 자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한 뒤인데 너무 뒷북이다. 뒷북이어도 너무 뒷북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앞으로 어떤 피해 최소화 방안이 더 나올지 금융당국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비단 머지플러스만의 문제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비슷한 서비스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기 말고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머지포인트 사태로 조금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통계를 좀 보니까요. 머지플러스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선불충전금 잔액이 2014년 말 7,800억 원에서 2020년 9월 말 1조 9,900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시장 규모가 그만큼 커졌다는 거죠. 그런데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국은 이런 상황을 우려해서 지난해 9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요. 전자금융업체들의 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 기관에 신탁을 하고 또 파산에 대비해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가이드라인입니다. 업체들이 이걸 만약에 아 글쎄요 나는 안 지킬래요 라고 해도 처벌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법이 아니다 보니까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이드라인인 상황입니다.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계류 상태이기 때문에 무용짐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핀테크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그리고 감독 시스템을 시급하게 정비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박상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 브리핑 365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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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